반갑습니다. 2023년 4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딱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 검색식이 잡힌 종목이 다음날에 매도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잡힌 HLB 어제 37,000에 잡혔고 SD큐브 21,500에 잡혔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잡혀가지고 매도도 안됐고요. 손실도 아니고요. 수익도 아니고 거의 강보압이 끝났죠. 자 이 조건 검색식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올라가는 종목을 밑에서 미리 잡아줍니다. 미리. 이 S500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조만간에 제가 S700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거의 똑같은데 성공 확률을 약 0.5%도 올라갑니다. 조만간에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만든 이 S 검색식은 정말 지나가 끝까지 끝판왕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거의 끝판왕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HLB, SD큐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큐브 한번 볼게요. SD큐브 22,220원 22,250원 수익 나왔죠? 수익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HLB 보겠습니다. 38,250원 마찬가지죠? SD큐브하고 그리고 HLB 이 두 가지 전부 다 수익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검색식을 쓰시면요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매수, 매도가 매수와 매도 그리고 또 몇 가지? 수익과 손절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다 되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키움에 있는 이 캐치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드머니만 많이 넣어 놓으시면 돼요. 최고 1억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넣고 돌리시면 돼요. 그냥 월세 탄다 생각으로 돌리시면 돼요. 시드머니를 다 넣어 놓고 저희가 세팅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놓고 그냥 돌리면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손절이 다 됩니다. 수익과 손절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조건 검색식 후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이님 자 보시면 똑같죠? HLB와 ST큐브 ST큐브와 HLB 똑같이 수익 나왔죠? 세로이님 그리고 수익 좋았니?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HLB와 ST큐브와 ST큐브와 HLB 똑같이 수익 나왔고요. 자 요거 그냥 아무것도 안 눌리고 캐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슈나 모르님 마찬가지입니다. ST큐브, HLB 다 똑같지요?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 브레이드 초이님 HLB 수익 나왔고요. ST큐브 조금 아쉽게 이분은 조금 올려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올려주고 있죠? 동안 미녀님 ST큐브 그리고 콜라님 ST큐브와 HLB 두 가지가 전부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양상갑부님 보겠습니다. HLB와 ST큐브 다 똑같습니다. 그라프님 HLB와 ST큐브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해놓은 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딴 거 손대지 마시고 개중에 보니까 3개, 4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세팅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도 스타트만 해놓고요. 수익이 나오면 돈을 빼든지 아니면 계속 재투자 재투자 하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상갑부님 그라프님 갤럭시님 57만원 얼마나 좋습니까?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갤럭시님 블루레인님 똑같이 났죠? ST큐브 HLB 다 똑같아요. 흐르는 강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빨간우산님 마찬가지죠. 그리고 호호마마님 마찬가지로 수익이고요. 그리고 4월 13일 물빛 구르니 이 분은 조금 이 분은 세팅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수익이 나왔는데 본인만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세팅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전화무조님 거 보겠습니다. HLB ST큐브 두 가지 또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세팅을 저희가 해놓으면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손을 대면 안되요. 괜히 손 대면요. 로직이 바뀌어버려요. 있는 그대로 돌리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손 대지 말고 돌리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깍둑님 볼까요? 깍둑님은 어저께 수익신을 하셨네요. 조금 일찍 하셨고 검색시 쓰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하고 쓰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들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캐치 돌리는 게 답이에요. 진짜 캐치가 답입니다. 캐치가 캐치가 답이에요. 다른 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키움에서 만들어놓은 캐치 저희가 다 접목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정말 스타트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다른 거 손 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빨리 돌리시는 게 임자고요. 한 푼이라도 더 넣고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그리고 검색식 받으실 분들 82694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 S500 제가 만든 S500은요.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검색식이고요. 더 이상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S500 내일 모레는 S7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받으실 분들은 010-82694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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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